자 이번에 수동태 문제 파트1 알맞은 거 고르세요 어 수동태는 동사의 뜻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솔브라는 게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는 해결해 뭐를 그렇죠? 이렇게 뒤에 뭐가 와야 돼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래 타동사 자 예를 들어서 톰이 풀었대 뭐를 수학문제를 그 수학문제를 자 이건 능독이죠 톰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근데 문제의 입장에서는 수학문제는 풀렸겠죠 야 그 문제 드디어 풀렸어 그럼 누가 풀었어 이렇게죠 누구에 의해서 이게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로 가야죠 깜짝이야 가끔 이러더라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니깐 was 하고 솔브로 가야죠 by tom 이렇게 자 이게 수학문제약이죠 수학문제가 풀었다 그러면 안 되죠 수학문제는 풀렸습니다 특히 by 있네 by 그죠 네 수동이라는 거 있죠 수동 이거 우리 그 어 지난번 공부 때도 수동태 자 수동태 수동태 동사 모양은 여기다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 수동은 목적으로 주어로 쓴다 그쵸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뀐다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로 간다 얘가 대명사면 목적격으로 써줘라 이거 이거 자 그래서 by가 살아있다가 수동태구나 이 앞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겠구나 이거 좀 알아두자 이거죠 아이고 지우려고 그랬더니 자 그녀는 주문했습니다 오더는요 명령하다 했고요 주문하다 했습니다 명사는요 질서 순서 있어 1번 주문하다 2번 명령하다 3번 질서 순서 이런 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녀가 주문되면 안되겠죠 그죠 그녀가 치즈버거를 주문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얘를 수동해 주어로 쓰면 이번엔 수동태가 되겠죠 치즈버거 하나니까 과거 was ordred by her 이게 수동태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됐고요 다 같이 요구 자 회사가 회사 회사입니다 디벨롭이 개발하다야 새로운 메뉴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그럼 일반 동사의 문문은 문장 앞에 두나 더주나 did을 쓰면 되죠 현재면 두 더주 중에 하나 주어가 1인칭이면 두 주어가 1인칭 복수면 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더즈 시야가 각오면 did죠 그래서 원래 얘 문장은 원래 제 문장은 이거였겠지 메모판을 알아보봐 메모판을 알아보봐 저 문장은 뭐였어요 원래 the company developed developed 그쵸 요거 뒤에 목적어 응 자 이걸 음음음으로 만들면 did 그쵸 the 메뉴가 원형 써야죠 did 있으니까 다음에 더 메뉴 이게 음음음이죠 이렇게 근데 얘를 얘를 수동태 음음음음으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수동태 쓰면 더 메뉴 그쵸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근데 의무문이니까 미안해요 먼저 좀 찍으면 되는데 의무문을 만들려면 비동산 앞으로 가면 된다며 So was the menu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그대로 쓰겠죠 됐죠 필기하고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디가 맞다 선물 Made by 바위가 살아있네 그럼 수동태 닭이죠 비동산 플러스 피피 닭이죠 비동산 플러스 피피인데 부정이니까 부정이니까 어떻게 해 워지나시 워지나 이런 된장 지우개를 갖고 오랬더니 뭐 이상하게 나왔어 그죠 wasn't made 원래 문장은 이게 능동은 쌤이요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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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더 기프트야 어구 된장 더 기프트 어디였어 여기 네 make make 더 기프트야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고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래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주어로 오겠죠 더 기프트 그 다음에요 자 얘는 비동산 플러스 피피인데요 이 didn't는 필요 없습니다 왜 이제 비피피니까 비의 부정은 비동산 뒤에 나시잖아요 얘는 필요 없고 대신에 얘한테 너 원래 과거였어 이래요 그래서 비동산을 워즈로 쓰고요 여기 나 쓰고 그 다음에 made 쓴거지 made by sam 이렇게 근데 줄여서 wasn't 이렇게 쓴거지 그 다음 radio was invented invent가 고안하다 발명하다 radio가 발명할 수는 없죠 발명되었겠죠 누구에 의해서 대명사는 목적격수라고 그랬죠 원래 문장은 he invented 했겠죠 invented the radi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는 그의 초콜릿 쿠키를 어제 먹었어 이거 그랬죠 영화는 영화는 프로듀스가 제작하다 생산하다 만들다야 영화가 만들면 안되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as produced by 빌리는 become은 이영시동사고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택 금지입니다 그죠 울려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자 빌딩이 지는건 아니겠죠 지어졌겠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가 없죠 바이세만 되고 이때 was built 17세기 과거죠 많은 집이 디스트로이가 파괴시키다 집이 파괴시킬 수는 없죠 파괴되었겠죠 그죠 이렇게 뭐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언제 2011년에 과거닥이죠 war 쓰는게 맞다 얘는 안된다 왜 현재라서 그럼 능동은 지진이 많은 집을 파괴시켰죠 그래서 디 디 얼스 퀵 디스트로이드 매니 하우스 인 2011 이렇게 됐죠 자 아메리카는 발견되었겠죠 그죠 바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니까 워즈 디스커버드 이렇게 언제 1492년에 자 테이크는 데려가다는데 뒤에 없죠 목적 그죠 그럼 내가 데려가 진 거겠죠 그죠 어디로 동물원으로 누가요 삼촌이 데려가죠 바이가 살아있네 이 투는 방향이야 방향 편지가 씁니까 편지는 씌워졌겠죠 그죠 워즈 리튼 베리가 썼습니다 많은 케이핑 펭귄들이 죽다는 자동사 입니다 그죠 예 추위로 죽었어 추위로 이게 원인이야 원인이야 그죠 방이 청소되었겠죠 그죠 뒤에 바이는 대명사 쓰니까 인칭 대명사 는 목적 격스되면 그죠 이렇게 왜 안 내려갑니까 네 이렇게 때때로 새들이요 헌트가 사냥하다 새들이 사냥 당한거죠 바이가 살아있죠 다른 동물에 의해서 사냥이 됩니다 이렇게 첫번째 종이돈 최초의 종이돈이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동금지입니다 수동금지 중국에서 대략 AD 기호는 10세기쯤 어라운드는쯤 사람들이 깊이 무브가 움직이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사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거야 그래서 감동시키다가 있어 매우 몹시 감동되었겠죠 워 뭐에 의해서 그 이야기 의해서 almost hit 치다 그죠 바이가 살아있다 그죠 원래 문장은 차가 카가 almost hit 그죠 누구를 미래 그랬죠 온 원스 웨이 홈 집에 가는 길에 온 원스 웨이 홈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여기다 허스문 아이고 허스문 그녀가 집에 가는 길에 에이 진짜 이거 그녀가 집에 가는 길에 여기다 응 그들의 배가 또 났다 그죠 바이 파괴시키다 그죠 배가 파괴되었겠죠 모에서 폭풍에서 그 폭풍이 배를 파괴시켰죠 다이너스 워즈 뭡니까 공룡이 존재하다는 자동사입니다 수동 금지야 그죠 존재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창이 깨졌겠죠 모에서 스노우볼 눈 뭉치에 의해서 도서관이 파괴되었겠죠 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클랜드 보입니까 클랜드 바이어 비동사 앞에 우리 교실에 있는 칠판이 종종 그녀에 의해서 깨끗해집니까 이거죠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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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벌레죠 네 먹히지 않죠 뭐에서 부지런한 새 얘기해서 이거겠죠 시동태 시동태의 부정은 비동사 낯설아 그죠 음 심지어 햄버거도요 캔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쓰니까 BPP 쓰세요 BPP 쓰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시동태는 캔 아니 조동사 쓰고 BPP 쓰면 됩니다 BPP 이 4층 이게 스토리가 층입니다 층 4층짜리 집이 언제 비동사에 있죠 그러니까 빌드스에 있죠 그죠 언제 지워졌는가 네가 돈을 쓰는 거겠죠 그죠 얼라운스를 현명하게 조심스럽게 두고 그래야죠 자 어 그 집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식사에 초대되었는가 그래야죠 아 미안하다 여기 워가 있고 인벤티드 그러겠죠 이스통태 음흥민입니다 사람이 어 경찰관에 의해서 제시되었겠죠 그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